내려갈 수 있음 안 돼, 뺏겼어 안 돼, 뺏겼어? 나 공급기가 없어 아니, 커다라면 왜 나한테 가고 있을 거야? 결이 형? 닿지 않았어 베인필, 베인필 베인필, 전멸 빠짐? 이건 아니잖아 아, 나 이거 가기 애매한데 이거는 사미라 탓이 왜 전년 가자 했음 야, 밤수 종료했을 아, 그렇군요 제 탓입니다, 죄송합니다 아, 그냥 탑에서 라인이나 먹을 거 예, 그러시지 죄송해요 그러시지 아, 죄송합니다 공사일 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 조금 에바는데 아니, 근데 베인 2킬 밖에 안 했으면 보셈 베인이 2킬 밖에 안 했는데 다른 데서 더 주셨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러게, 나 근데 뭐 해주는 거지 한 번 오우 역시 여자친구 오우 역시 여자친구 네, 아무튼 고마워 고마워 너무 고마워 잘 안가며 너무 고마워